예,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어머님, 지우 기저귀 갈아입히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. 무슨 일 있으세요? 뭐? 기저귀? 너 내 말을 그동안 뭘로 들은 거야? 네? 내가 기저귀 화학물질 가득해서 지우 입히지 말라고 그랬잖아. 하나뿐인 우리 장손 잘못되면 어쩌려고? 어머님, 요새 기저귀 잘 나와서 안 그래요. 그걸 너가 어떻게 장담하니? 그 기저귀 네가 만들었니? 그래봤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 텐데. 어머님, 공장에서 만들어져도 요새 기업들 위생에 엄청 신경 써요. 저도 각별히 신경 쓸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. 됐고, 우리 지우 절대 기저귀 입히지 마라. 그 작은 애가 싸면 얼마나 싼다고. 싸도 바로 닦고 치우면 되는 걸. 그거 하기 싫다고 화학물질 가득한 기저귀를 입히니? 어머님, 제가 지우한테 더 신경 쓸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. 됐다! 너 내 엄마가 돼서 그렇게 애한테 관심이 없어서 어떡하니? 여보,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차가 좀 막히네. 얼른 갈게, 미안해. 그래? 장모님은 좀 괜찮으시대? 응, 단순 몸살 같아. 지금은 약 먹고 괜찮아지셨어. 다행이네. 지우는? 엄마가 와서 봐주고 계셔. 뭐? 어머님이? 어, 아무래도 나 혼자 지우 보기 좀 벅차서. 남자 혼자서 애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. 뭐? 고작 한 시간도 혼자 애를 못 봐서 어머님을 불렀다고? 당신도 진짜... 답 없다. 뭐? 당신이 갑자기 나한테 애 맡기고 나가니까 그렇지. 그것도 쉬는 주말에. 내가 놀러 나갔어? 엄마 아프셔서 간 거잖아. 아무튼, 뭐가 됐든 나간 건 사실이잖아. 하, 말을 말자. 지우, 기저귀 벗겼니? 어머님, 요새 기저귀 잘 나와서 괜찮다니까요. 얘가 도대체 시에 미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? 화학물질 나와서 안 된데도. 하, 제가 알아서 할게요, 어머님. 그리고, 어제 집에서 보니까 지우 분유도 먹이는 것 같던데. 모유 수유만 하는 거 아니었니? 아, 분유랑 모유 섞어가면서 먹고 있어요. 하, 진짜 큰일 날래네. 분유 먹고 자란 애랑 모유 먹고 자란 애가 커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걸 섞여 먹이니? 안 그래요, 어머님. 그거 다 미신이에요. 분유만 먹고 자라도 다들 건강하게 잘 커요. 저도 분유만 먹고 자라는데요, 뭘.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? 네? 애미가 모유를 안 먹고 자랐는데 뭘 알겠어? 아, 됐고. 앞으로는 지우 무조건 모유만 먹여. 하, 네. 알겠어요. 아, 그리고 어제 보니까 지우 옷은 또 그게 뭐니? 순 싸구려 같다만. 사이즈도 안 맞고. 아, 그게 아무래도 하루가 다르게 크다 보니까 조금 큰 사이즈로 입혔어요. 정 사이즈 사면 몇 번 못 입고 안 맞아서 버리게 되더라고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. 헐렐렐레 한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집안 창순 체면이 뭐가 되니? 네? 그래도 정 사이즈 되면 몇 번 못 입고 버려서 지우 옷값만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. 지금 옷값이 중요하니? 그리고 그거 몇 푼 안다고 그렇게 엄살을 피니? 차라리 너 먹는 거 아껴서 지우 좋은 옷 사입혀. 또 방에 있는 가방 두 개만 팔아도 되겠던데 뭘. 일단 노력해 볼게요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. 지우 어린이집은 좀 알아봤니? 어린이집이요? 아직 지우 어린이집 갈 나이가 안 되는데. 얘는? 저기 뭐냐. 영어 유치원. 그런데는 몇 년 전부터 대기하고 그러더만. 지우도 그런데 들어가서 일찌감치 공부해야지. 아, 어머님. 저는 지우 그냥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. 사교육에 스트레스 안 받고요. 얘가 또 답답한 소리하네. 우리 지우 내가 말했지? 우리 집안 창손이라고. 장손이 장차 훌륭한 사람 돼서 집안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다. 지식 씨는 안 그렇잖아요. 지, 지식이는? 얘가 원체 똑똑한데. 머리가 안 따라준 것 뿐이고. 아무튼 내 말 명심해라. 하, 진짜 지우 엄마는 난데. 자기가 엄마 행세야, 왜? 여보, 어디야? 잠깐 마트 온 사이에 지우랑 어디 갔어? 나? 엄마 집. 뭐? 어머님 댁은 왜? 엄마가 지우 보고 싶다고 하셔서. 뭐?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가? 어차피 당신 우리 엄마 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보니까 지우 육아용품 다 두고 갔네. 얘 이제 우유 먹을 시간인데 어쩌려고. 아, 그래? 얘 아직 밥 못 먹나? 장난해? 신생아가 밥을 어떻게 먹어? 아, 그래? 거기서 기다려. 지우 분유랑 이것저것 챙겨서 갈 테니까. 그럼, 올 때 나 담배도. 얘, 지우 데리고 얼른 못 돌아와? 지우 너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 장손이야. 어디서 함부로 지우를 데려가 데려가기를.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어요? 지우한테 무슨 짓이에요, 이게? 얘 말하는 것 좀 봐라.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니? 지우한테 젖 물리셨잖아요, 어머님이.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에요. 뭐? 해괴망측? 너 지금 시혜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당신,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지우가 배고프다고 우니까 엄마가 젖 먹이려 한 거 아니야. 아, 그러면 당신 좀 빨리 오던지. 아기 데리고 외출하면서 분유도 안 챙기는데.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?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어머님 젖을 물릴 생각을 해. 아무 젖이나 물리면 됐지. 뭘 그렇게 유난을 떠오니? 왜? 지우가 다시는 애위젖 안 먹을까 봐 그러니?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. 됐고, 당신 어서 여기 와서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. 사과? 장난쳐? 지금 사과받을 사람이 누군데 그래? 됐다. 지우가 저러니 매일 배고프다 울지. 네가 그렇게 신부를 못되게 쓰는데 젖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니? 됐어요.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지우 데리고 절대 시댁 안 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. 저, 저, 저 못댕가! 그냥 아무 젖이나 먹이면 되지. 뭘 저렇게! 내가 분명히 말했어. 어머님, 절대 집에 못 오게 해. 알겠다니까. 나, 둘 시간만 있다가 올 거야. 엄마 병원 가서 검진만 다 받는 거 보고 올 테니까 그동안 제발 당신 지우 좀 봐. 지우, 당신 아들이잖아. 아, 잔소리 좀 그만해. 알겠다고. 두 시간 동안 지우 내가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. 진짜지? 어, 진짜로. 고마워. 나 금방 갔다 올게. 지우 아까 내가 분유 먹였으니 배고파서 울진 않을 거야. 그냥 잘 자는지만 체크하면 돼. 알겠어.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지우 오줌 때문에 다 못 쓰게 됐잖아요. 애가 이불에 오줌 좀 쌀 수 있지. 뭘 그러니? 지우 아빠 말 들어보니 어머님이 무턱대고 집에 찾아오셨다면서요. 그래서 내가 우리 손주보러 아들내미 집도 편히 못 오니? 그게 아니라 저희 집에 오셨으면 적어도 제 육아 방식을 따라주셔야죠. 제가 지우 기저귀 채워야 한다고 했잖아요. 애 기저귀 무턱대고 벗겨서 온바닥이 똥오줌 난장판이던데. 우리 장소원. 나랑 있을 때만이라도 황물질 가득한 기저귀 벗게 해주려고 그랬다. 왜? 아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. 요새 기저귀 잘 나와서 안 그런다고요. 이거 이불 저희 집에서 혼수로 해주신 건데 어떡해요? 다 못 쓰게 됐잖아요. 어차피 그거 싸구려 아니었니? 네? 그게 지금 무슨 어차피 싸구려 이불 우리 장소원이 똥오줌 쌀 수도 있지. 지우가 똥오줌을 쌌으면 적어도 치우셔야죠. 지우 똥오줌 하나도 안 치워서 온 집안에 냄새란 냄새는 다 배고 아들 똥오줌 치우는 건 애 미묵시지. 아니 어머님 말의 앞뒤가 다르잖아요. 똥오줌은 애 엄마가 치워야 하는 거예요? 아 됐고 저 이거 망가진 이불이랑 침대 똑같은 거 사주세요. 어머님이 지우 기저귀 벗겨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머님이 갚아주셔야죠. 얘는 그거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내가 그랬니? 지우가 그랬잖아. 어머님이 지우 기저귀 막 벗겨놓아서 그런 거잖아요. 애가 뭘 안다고 그랬겠어요? 난 못 갚아준다. 내가 우리 장손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. 어머님 난 못 갚아준다 했어. 당신 어머님 좀 말려봐. 우리 엄마가 왜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기저귀를 막 벗겨놓으면 되냐고. 당신은 어머님이 그럴 때 뭐하고 있었어? 나? 쇼파에서 자고 있었지. 뭐? 아니 그걸 말이라고 그리고 애 기저귀 좀 벗겨놓을 수도 있지. 뭘 그래? 당신은 그럼 어머님이 한 행동이 정당한 거라 생각하는 거야? 그럼 나도 어릴 땐 기저귀 안 입고 컸어. 근데 나 봐. 내가 잔병 치료하는 거 봤어? 당신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왔거든? 아이 그 그거랑은 다르지. 아무튼 난 엄마가 무조건 오라. 진짜 그렇단 말이지? 어머님이 한 행동이 무조건 맞다고? 아이 그렇다니까! 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도 우리 엄마 편이야. 그래 알겠어. 내일 어머님 집에 계시니? 우리 엄마 집? 엄마 내일 집에 없을걸? 내일 개모임 사람들이랑 놀러간다고 했거든. 그래? 오히려 잘 됐네. 예!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집을 이 꼴로 만들면 어떡해? 왜요? 어머니 말씀대로 한 건데요. 지우 기저귀 벗겨놓으라면서요. 그래서 벗겨놓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?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? 애가 똥을 싸놨으면 닦이든가 말려야지! 왜요? 어머님 애들이니까 똥오줌 쌀 수 있다면서요. 그리고 화학물질 가득한 기저귀를 어떻게 함부로 장손한테 입혀요? 그... 그야 그렇지만... 이게 다 뭐야! 당신! 그래서 오늘 우리 엄마 집 간 거야? 내가 뭘 그렇게 장손장손하는 어머님한테 지우 보여드리러 간 건데 마침 안 계셔서 잠시 지우랑 쉬다 온 건데 뭐가 문제야? 이거... 민크! 내가 어떻게 구한 건데! 어머! 어머님 귀한 장손이 그런 건데 뭘 그러세요? 장손이면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한 건데 왜 이렇게 열을 내세요? 저희 엄마가 준 이불은 되고 어머니 민크는 안 되나 봐요? 아이고... 그건... 그럼 그동안 지우한테 했던 것들은 거짓이었네요? 진심이었으면 민크의 지우가 오줌 싸도 괜찮으셔야죠. 그렇죠? 아... 아무리 그래도... 이제부터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. 이제부터 지우 어머님 집 갈 때마다 기저귀 벗겨놓아도 되죠? 그런 줄 알고 있을게요. 지우 기저귀 입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. 어머... 왜요? 기저귀 화학물질 가득하잖아요. 벗겨놓을게요. 됐어! 입혀! 시몬은 그렇게 장손장손 노래를 불러대다 결국 민크 본전도 못 찾고 그 뒤로는 제 육아에 간섭하지도 않으셨어요. 너무 웃기죠? 가끔 제가 기저귀 벗길까요? 물어보면 아주 학을 떼면서 입히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건강 타령하던 일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니까요. 기저귀들을 안 남んで 정신 차량으로 750cm cuanto 미세 무슨 상황이 치료와